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세상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먼저 물어보셨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내가 교회다, 네가 교회다 그렇다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날 현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대답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지만 또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평생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한마디로 대답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마는 것처럼 교회가 뭐냐고 물어볼 때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 글쎄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구원이 뭡니까? 착한 일은 뭡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여화의 정인들보다도 그리스에 대하여 설명을 할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가 아닌가 평생에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으로 다니지만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목적을 모르는 채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신교 활동 그 정도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교회의 멤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LA에 와서 초창기 때 한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러 다했던 분이 교회가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자기는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하여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데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라는 거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옆에서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주변에 중직자들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꼭 가야 되는 데는 아니구나 그래서 안 간다 하나님은 교회를 안성하셨어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자를 써놓고 우리 왜 동네에 있는 거죠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빌보드에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칠 만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녀고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를 뭐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시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봤냐 하나님이 보이냐 눈에 그럼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냐 십자가에서 보일까요 강단에서 보일까요 아니면 뭐 교회 의자에서 보일까요 사람을 통해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죠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평가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평가하든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교회의 값어치에 대하여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즉 택한 받은 사람들 부른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모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창 지금 한창 온라인 SNS 모든 매체를 보면 성탄 크리스마스 춘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에 제일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사람은 없더라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께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라면 제일 먼저 산타가 생각나고 크리스마스 춘이가 생각나고 심지어는 루돌프가 생각나고 예수님은 생각이 안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크리스마스 세상은 교회나 크리스찬에 대하여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똑같이 도둑놈이 빵 하나 훔친 거하고 교회 다니는 예를 들어서 집사나 장로나 누가 빵 훔친 거하고 달라요 평가가 교회 다니는 놈이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쪽으로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지 자기들이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좋은 말이에요 그게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간다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은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보고 가는 게 교회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배서 쓰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합니다 기부사에서 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장과 다른 복음소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쓸데없이 짐승 팔고 본장 사고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으면서 막 녹곤으로 두들겨 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만 보이죠 사람만 보이죠 그런데 영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적이 일어나는 그 연못가에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물지 않는 거리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병자들은 그 연못가로 갔을까요 교회가 치유가 없기 때문에 그 연못가로 갔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대표적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교회에는 치유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녹아도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 속해 있다면 내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는 전이라면 우리 육신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기 전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누가 보여줍니까 교회가 보여줍시다 그리스마스에 누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기리어 진리어 생명 대신 참목자로 오셨다 말로 설명합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신구양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저명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고 뒤집고 오해시키고 있는지 먼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말씀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고 왜 예배를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때는 전도라는 것이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이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어 지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정말 저 바닥에 있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인 겁니다 보이는 교회는 사실상 없어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 모습은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보여주는 전달되는 그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성탄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것이어야 되고요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때만은 반짝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게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누려야 되고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 올바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그하는 전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오늘 그리고 한 주간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는 그것이 천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정의가 되고 개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크리스마스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로 하나님의 Hawplat